아들아 놓고 잘 살아 지금 아들아 놓고 아들도 잘생겼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 터널이 내수전 터널이라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냐 1500m, 1500m입니다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 1kg 500 정도 됩니다 이 터널은 작년 3월 2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와달 터널인가 뭐 그런지 이름 바꾸는 모양이네 내수전 터널 저 앞에 가면 또 있어 터널이 저 앞에 가면 와달이한 터널이 또 있어 그건 2000m 이름 바꾸면 안되고 하하하 나는 와달 터널이야 옛날에는 와달이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 학교도 북류 하나 있었고 그때 학생들이 9명 있었는데 여기가 이 터널이 1kg 500m 정도 됩니다 이 터널은 쥬금으로host.com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